여긴 부산의 서면입니다 서면에서 유명한 영광도서 이곳은 옛날에 서면로타리 서면로타리였던 부산 팝입니다 서면로타리였던 부산 팝입니다 서면로타리였던 부산 팝입니다 서면로타리였던 부산 팝입니다 부산탑 여기 간단하게 읽어보면 부산직할시 성격기념으로 서면로터리 중앙에 건립된 부산의 관직물이었다가 지하철공사로 털거되었다 1963년에 부산직할시로 등격되었습니다 1941년에 지하철공사로 털거되었다 남녀총동상인 부산탑기념물은 부산 박물관에 종수되어 있다 황조형물은 실물 크기의 10분의 1 축소 모양이다 모양은요 지금 보이는게 남녀총동상 일요일인데 거리가 한산합니다. 일요일인데 거리가 한산합니다.